Let us know why we got up We wanted to stay in the morning We knew that what happened It's been a week so much I was so honest We got a lot of fun We wanted to have a breakup We were like, we're kind We wanted to go, we're going to be a girl We were going to be a girl 오 재료가 되게 싫어다 아무것도 추가 안 했는데 기본 재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딱 기분 매운맛의 마라탕 느낌? 적당히 매운 것 같아요 살짝 맑은 느낌이 나는 게 이유가 땅콩 소스가 한입 먹거나 거의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 주씨가 그렇게 묶어있는 진짜 소주가 맵힌다 매콤한 미추분이 되게 좋았어요 비슷비슷해 볼 자가복지 새송이 치킨이 새송이 버섯을 튀긴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치킨에 새송이가 들어있어 근데 다 튀긴 정도니까 가지볶음이 좀 맛있는 것 같게 느껴져요 트리플 베리탕 주요 소스가 약간 베리베리스럼데 블루베리 같은 게 들어있고 생각보다 스쿵은 달달 조화로운 맛이에요 약간 잠그는 맛인데 찔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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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안에 튀김치 조금 두툼한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런식 뷔페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없지는 않은데 딱 그 맛이에요 찔벼 내가 봤을 때 볶음이랑 랑스랑 치킨 하나랑 황수육 이렇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치킨이 음 찔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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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는 좀 무난했다 맛이 나쁘진 않은데 엄청 특색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가성비는 좋은데 뷔페 같은 느낌이었나 할까? 포장은 저번에 이러기엔 좋을 것 같아요 마르탕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저 안에 씨라고 든 것도 되게 많고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다 끝